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2 오늘은 45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im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제한 또는 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lways 항상 obey 이때 obey 하면 규칙이나 법률을 따르다 지키다 준수하다 라는 중요한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obey, 지킨다, the speed limit 이때 speed 하면 속도, limit 하면 제한, 즉 우리말로는 제한속도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bsolute, absolute, absolu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완벽한 또는 완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나는 absolute, absolute, 완벽한 또는 완전한 beginner, 초보자다 이때 beginner 하면 초보 또는 초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완전 초보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ire, hire, hi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채용하다 또는 고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company, company 하면 회사, 즉 그 회사는 hired, 채용했다 20, 20명의 new, 새로운 workers, 직원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그 회사는 20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ctor, factor, fact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요소 또는 요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무엇인가요? a, key factor 이때 key 하면 열쇠 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이 쓰이는 뜻은 핵심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점을 key point 여기에서도 key factor 하면 핵심 요소 in flavor 이때 flavor 하면 풍미, 맛, 향미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n flavor 하면 맛에 있어서 즉 전체적 의미는 맛을 내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nfair, unfair, unfai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불공평한 또는 부당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un, 앞부분, un을 빼서 fair 하면 공평한 앞부분에 un을 붙여서 unfair 하면 불공평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is is 이것이 so, 너무, unfair, 불공평하다고 즉 전체적 의미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ash, trash, tra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r 발음이 true, true 그래서 trash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 뭐 하지 마세요 throw, 이때 throw 하면 버리다, 던지다 즉 don't, throw 하면 버리지 마세요 trash, 쓰레기를 on the floor, 바닥 위에 이때 floor 하면 바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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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북쪽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north, north wind, 이때 north wind 하면 북쪽에서 부는 바람, 즉 북풍이 되겠고요 is cool, 이때 cool 하면 시원한, 즉 전체적 의미는 북풍은 시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oth, tooth, too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치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rush, 이때 brush 하면 치아를 닦다 라는 표현에서 brush 라는 동사를 쓰고요 그래서 brush, 닦아라, your, 너의, teeth 이때 teeth 하면 tooth 라는 명사의 복수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tooth 하면 치아 하나를 표현하고 teeth 하면 두 개 이상의 치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brush your teeth 당신의 치아를 닦으세요 after, 후에, a meal 이때 meal 하면 식사, 즉 after a meal 하면 식사 후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utside, outside, outs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밖에 또는 밖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is, 이때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it is so cold, 몹시 춥다, 매우 춥다, outside, 밖에는 즉 전체적 의미는 바깥은 몹시 춥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ould, would, woul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목재 또는 나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table, 이 탁자는 is made of, 이때 is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would, 나무로 또는 목재로 만들어지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한 또는 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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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완벽한 또는 완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bsolute, absolute, absolu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채용하다 또는 고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igher, higher, hig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요소 또는 요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actor, factor, fact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불공평한 또는 부당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unfair, unfair, unfai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rash, trash, tra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북쪽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north, north, nor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치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ooth, tooth, too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밖에 또는 밖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outside, outside, outs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목재 또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드, 우드, 우드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lways obey the speed limit I always obey the speed limit I always obey the speed limit 다음 문장은요 나는 완전 초보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a absolute beginner I am a absolute beginner I am a absolute beginner 이번 문장은요 그 회사는 20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company hired 20 new workers The company hired 20 new workers The company hired 20 new workers 다음 문장은요 맛을 내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s a key factor in flavor? What's a key factor in flavor? What's a key factor in flavor? 이번 문장은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hink this is so unfair I think this is so unfair 다음 문장은요 다음 문장은요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throw trash on the floor Don't throw trash on the floor 이번 문장은요 북풍은 시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north wind is cool A north wind is cool 다음 문장은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rush your teeth after a meal. Brush your teeth after a meal. 이번 문장은요, 바깥은 몹시 춥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is so cold outside. 다음 문장은요,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table is made of wood. This table is made of wood. This table is made of wood.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